정말 오늘 청아 씨와 함께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는데요. 과거와 현재를 통수로 우리나라 솔로 여가수의 노래를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좀 들어봤고요. 청아의 K-POP 이모티콘 퀴즈입니다. 평소에 좀 넌센스 문제 잘 풀어요? 뭐 풀어요? 네. 오늘 훈련하십시오. 자, 문제 드리겠습니다. 답을 맞추시면 돼요. 정답입니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Unbelievable. Unbelievable. 하지만 이건 연습 문제였어요. 진짜 문제 갑니다. 문제 주시죠. 아, 이거 그거. 제가 진짜 못하는 그거. 그거. 맨 첫 번째 있는 게 뭔 거 같아요? 피에로. 거의 다 왔어요. 난 차라리 웃으려는 피에로가 좋아. 제목은요? 어? 피에로는? 피에로. 아, 김한선 상대인데. 맞아요. 거의 다 왔어요. 저 네 명을 뭐라 그래요? 피에로. 우리를.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. 아우. 웃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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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는다.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. 웃지. 웃지. 아, 맞아. 노래만. 노래만. 제가 제목 기억을 진짜 못해요. 제 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자, 노래를 좀 들어봤어요? 아, 많이 들어봤죠.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리메이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커버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. 네.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문제. 이런 느낌이야. 뭔지 알겠죠? 어려워요. 저 제목을 잘 몰라요. 힌트를 잘 드리겠습니다. 문제 주시죠. 자, 전화 알겠습니까? 오, 팬분들이 지금 막. 자, 힌트를 주고 있어요. 네. 배반의 장미. 오, 맞아요. 자, 배가 반이 돼 있고 장미였습니다. 정답이에요. 어렵다. 맞을 수 있겠지, 그래도? 자,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.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. 난이도 별 4개짜리예요. 나를 보아요. 나를 보아요. 아! 아틸란티스의 소녀? 아니, 아틸란티스. 정답은요, 하나, 둘, 셋! 보아 선배님. 정답입니다! 아, 팬분들께서 저 이거 커버해달라고. 아니, 아니. 언제쯤 해주실 겁니까? 언제. 언젠간 알겠지. 다음 문제 주시죠! 이거 뭐예요? 일단은 힌트 한 번 드릴까요? 네. 셋. 어머나! 아, 장윤정 선배님. 정답입니다! 섭외하신 분들이에요? 오, 진짜 신기하다.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팬분들이 함께 맞추는 퀴즈가 되고 있어요. 오, 너무 신기하다. 어머나가 제가 노래방을 어렸을 때 가서 처음으로 100점 맞은 오오. 곡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에? 에잉? 달력? 달력. 달. 달력엔 뭐가 있죠? 날짜. 날... 이게 힌트였는데? 좀 아시겠어요?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? 힌트입니다.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죠? 힌트입니다. 이게 누구 노래 같아요, 근데? 누구겠어요? 이런 노래를 누가 낸 거야? 정답, 누군 것 같아요, 여러분? 와요? 제 거예요? 방금 저하시고 이게 누구야? 누구 이런 노래야? 나요. 안녕하세요, 청아입니다. 팩트인스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동점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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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